제가 지난 영상에서는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거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러한 운동은 우리의 뇌기능 향상 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좋은 운동 그래서 이것을 정말 뇌기능 향상에 정말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 있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뭐냐 듀얼 타스킹 트레이닝 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듀얼 타스킹 트레이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멀티태스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뇌를 굴리는 것을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TV 보면서 책 읽기 뇌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또는 음악 들으면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 음악 들으면서 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멀티태스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운전하면서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멀티태스킹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사실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뇌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했는데 작업기억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머릿속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작업기억 속에서 스위치처럼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깐 공부를 하다가 또 바로 또 음악을 듣다가 뇌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능률이 떨어지고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또 뇌기능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좋지 않은 걸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듀얼 태스킹은 바로 무엇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멀티태스킹은 뇌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뇌는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일하느냐 바로 몸을 일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몸으로 뭔가를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뇌로써도 또 한 가지 작업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바로 우리가 몸과 머리가 뇌가 같이 일을 한다 해서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이라고 일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연구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걸어요 걸으면 이제 몸이 운동이 되죠 걸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뭔가 테스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숫자 게임 우리가 이제 많은 더쌤 뺄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뇌기능에 대해서 인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에서 7을 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그 숫자에서 또 7을 빼십시오 그 숫자에서 7을 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얼마나 잘 해 나가는지를 보는 테스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걸어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10에서 100에서 7을 빼고 또 그 다음에 7을 빼고 7을 빼고 하면서 걷는 겁니다 또는 두세 명이 같이 걸으면서 끝마리끼리 계속 하면서 걸어갑니다 또는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 타기 있잖아요 실내 자전거 타면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뇌로써 뭔가를 일을 하면서 몸도 같이 운동해 주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듀얼 태스킹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우리 뇌기능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장수연구센터에서요 경도인지장에 있는 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걸 시켰습니다 다리 운동을 시키면서 머리로써는 뭔가를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게임 같은 걸 시키고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해 봤더니 이 머릿속에 전전두엽이 있죠 전전두엽이 활성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작업기억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뇌과학자들이 왜 그런 원리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물론 완전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러한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산소를 듬뿍 아는 혈액들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런 혈액순환이 증가되면서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있잖아요 해마에서도 이런 혈액순환이 증가됐을 때 신경세포가 훨씬 더 같이 잘 발달하고 증가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확실히 유산소 운동 같은 걸 가볍게 하면서 머리를 쓰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뇌기능을 빨리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산책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 생각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또는 뭔가를 깊이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걷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아마 듀얼 테스킹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멀티테스킹은 오히려 뇌기능이 좋지 않지만 듀얼테스킹을 통해서 우리 뇌기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